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우리나라는 공휴일입니다. 화요일. 지난주 부채 협상안 최종 타결돼서 미국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6월 13일부터 14일 열리는 fmc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발표가 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또 금리 결정이 중요한 시장의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주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은 s&p500지수 장중에 10개월만에 최고치까지 찍었습니다. 4300을 넘어야 합니다. 4300 넘으려면 오늘 지수 기준으로 0.63% 남았습니다. s&p500지수 나스닥지수가 장중반까지 상승세를 보였다가 막판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가 0.59%, s&p500은 0.2% 하락을 하고 4273입니다. 나스닥은 0.09% 하락 13229, 나스닥은 작년 4월 21일 이후에 13개월만에 처음으로 13000선을 넘어서 지금 13229로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나스닥 100은 0.07%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1.64% 하락 3444. 근래에 엔비디아 리뷰에서 또 마빌 테크놀로지 2일 동안에 폭등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s&p500이 반올림에서 12% 상승, 나스닥이 27% 상승, 2배 이상이죠. 나스닥 100은 34%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38%, 그런데 러셀 2000이란 지수가 있습니다. 거의 말씀을 안 드리고 있지만 중소용주 위주로 되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3% 상승이에요. 이걸 보면 나스닥 종합지수의 약 3천개 주식들의 주가보다 상위 100종목에 투자하는 나스닥 100 지수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듯이 러셀 2000의 소용주들보다 s&p500이나 미국테크탑템과 같은 대형주들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미국 시장의 소규모 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참고로 러셀 1000 지수는 러셀 3000 지수에서 상위 1000개 주식을 추적하는 지수에요. 그 다음에 러셀 2000은 소용주 위주입니다. 빅테크 주도를 보면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0.76% 하락해서 179달러. 애플이 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9일까지 이어지는 5일동안 닷새 일정의 WWDC,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여기에서 시장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혼합현실 MR, 헤드셋 비정프로를 공개하는 등의 호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사상 최고치까지 찍었었습니다. 애플이 마이크로 OLED와 자체 설계된 새로운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혼합현실 MR, 헤드셋, 첫번째 모델을 공개했어요. MR, AR. 혼합현실 MR은 현실 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친 증강현실 AR을 확장한 개념입니다. 현실과 가상간의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우리는 영화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봐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되는 과정입니다. 약 천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7년이나 넘게 개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천 명이 넘는 두뇌들이 사람들이 7년을 넘게 개발해 왔어요. 가격이 3,499달러, 우리 돈으로 456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플이 획기적인 제품을 내놓으니까 장중에 애플의 주가는 184달러까지 치러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총도 시가총액도 인류기업 역사상 최초로 3조달러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반전하면서 결국 0.76% 하락 마감했어요. 마감가 기준으로 보면 애플의 시총은 아직 3조달러면 안됩니다. 2조 8,520달러입니다. 또 기술주 상승 흐름을 그동안 이끌었던 엔비디아도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56달러, 0.4% 하락했습니다. 391.71달러 장을 마감했어요. 또 인텔은 이번에 애플의 직격탄을 맞아서 4.6% 급락했어요. 애플이 세계회의 WWDC에서 자체 개발한 중앙처리장치, 인텔의 대표 CPU, 이것을 인텔의 자사의 PC라인업 모드에 장착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인텔이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4.63%나 급락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폭등을 했었던 마벨 테크놀로지도 3.57%로 인텔과 함께 반도체 주중에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오늘 필라델피아 주요 반도체 주들은 AMD만 아주 조금 0.06% 상승, 그리고 주요 반도체 주들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1.7% 상승을 또 했어요. 217달러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주들은 대부분 하락을 하고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은 또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지속해서 거래일 기준으로 7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이겨가고 있습니다. 또 뉴욕 증시가 하반기에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심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말 S&P 500 지수가 3,900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은 상조하고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상조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예상을 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하반기 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예상을 냈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말해 S&P 500 지수가 3,900으로 하락을 한다면 상조하고가 아니라 반대로 상고하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S&P 500 지수가 4,273이니까 3,900까지 하락을 한다면 앞으로 9%가 더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수석전략가 마이크 윌슨, S&P 500 지수가 올해 1분기, 1분기면 1,2,3월입니다. 3,000까지 떨어진다고 했었습니다. 올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가 거의 다 지나갔을 때는 올 1분기가 아니라 올 상반기에, 상반기라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반기면 6월달, 지금 6월달 진행 중입니다. 23년도에 상반기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올해 연말에 3,000이 아니라 완전히 올려서 3,900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또 미국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예상도 이렇게 빗나가는 곳, 바로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모건 스탠리가 연말축가 하락을 점친 것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어둡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들은 S&P 500대 기업들의 이 주당 순이익 EPS 올해 185달러, 16% 급감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유동성 악화가 주식평가가치에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고, 매출 성장 둔화와 이익 축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골드마삭스를 비롯한 다른 투자은행들은 뉴욕 증시가 앞으로도 꾸준히 완만한 우상향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에버코어는 오늘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서 S&P 500지수가 연말에 4,450, 모건 스탠리는 3,900을 예상하는데 에버코어는 4,450까지 오를 것이라는 낙관적 관측을 내놔서 모건 스탠리와 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도 올해 말은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내년에는 S&P 500 기업들의 EPS가 23%나 급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모건 스탠리도 내년에는 S&P 500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상당히 화랑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올해 S&P 500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중간값이 206달러,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185달러로 보고 있으니까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모건 스탠리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동아시아 시장의 주식에 대해서는 아주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